안녕하세요. 먹먹이삼촌입니다. 이번주 1절은 제가 양산 민들레쉼트를 다녀왔습니다. 양산 민들레쉼트에 가서 강아지들 뛰어노는 모습도 담아왔구요. 또 견사안에 있는 모습도 담아왔구요. 그리고 이번에 축사에 소인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사를 이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곧 다음주쯤에 판넬로 해서 새로운 견사가 시공이 될거에요. 외국에 있는 애들도 다 옮겨오기 위해서 또 이동식 견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하고 지붕 던져서 외국 애들도 데리고 올겁니다. 그런 소식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은 돈이 안들어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구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구요. 아 그리고 다른 채널 보면 이런게 있어요. 멍멍이삼촌이면 멍멍이삼촌 닉네임이 별이면 멍멍이삼촌 별 요런거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멍멍이삼촌 도고TV 그 다음 자기 닉네임 이렇게 뭐 곰돌이면 곰돌이 이런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가입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우 신났어. 에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미치겠지 흥분해서 미치겠지 미치겠지 순하네 홀더니 순하잖아요 진짜 순하다 중소 다 돼있죠 이빨도 깨끗하네 다 급증이니까 안 나오네 아 그거 다운은 사람패스 싫어 옆에 와도 옆에 이래 와도 절대 안합니다 야 뭐하나 사람패스 역시 대맑 이리와 오리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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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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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 오 상큼 좋아. 성격이 완전 1이다. 2 플러스. 오.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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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 엄청 좋아지 흥분도 엄청 좋아하고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우산 찍어야겠네 난 호기심 천국이네 거기서 덜켰다 덜켰어 오오오 미안 오우 미안 오우 미안해 오우 asp 오wig 오이고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여자는 솔직히 옷 안 입힌 게 나은데? 이런 애는 못해. 공주야, 공주. 그런 애들 요새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 여기 산출. 아, 쟤네 왜 이래. 엑인 ni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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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